한국 기독교총연합회가 제35회 총회를 열고 현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를 차기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정 목사가 대표회장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며 연합기관 통합 논의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직전 대표회장직을 수행한 정서영 목사를 다시 선임했습니다. 한기총은 30일 열린 제35회 정기총회에서 27대 대표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대표회장 선거는 직전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만 입후보하며 회원들이 박수로 회장을 추대했습니다. 새로운 회기를 맡게 된 정서영 대표회장은 한기총과 기독교의 명성회복 등 한기총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기총이 정상화 가는 길의 기초는 다 만들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임을 하게 됐는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키트를 올해 확실히 만들고 싶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정 목사가 다시 대표회장을 맡으며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 논의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회기 말 한국교회 총연합과 연합기관 통합에 대한 논의가 성과를 내기 직전 마무리된 만큼 한기총은 올해 안에 결실을 맺기 위한 노력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국사회 또 한국정치 또 한국교회 여기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한국교회 부응을 지금 이끌어가야 되는데 연합단체가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한 상태입니다. 이걸 빨리 회복해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통합은 반드시 해야 되고 한기총은 올해 완전한 자립을 위한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의 중재로 오랜 기간 외부 기관이 한기총을 운영했던 만큼 올해는 목회자가 이끄는 연합기관으로 바로 서겠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지난해 8월 한기총과 한교총은 연합기관 통합 절차에 들어갔지만 막판 내부 반대에 부딪히며 통합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연합기관 통합에 적극 나섰던 정서영 목사가 다시 연임하게 되면서 올해 두 연합기관 통합 향방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